공을 주시겠습니다. 연주인상입니다. 연주인상 원로 연주인입니다. 서울시 경찰의 대장을 지내셨고 국무총리 특장 옥정 군정선장을 받으신 바에는 대단하십니다. 김주변 선배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인상 성민 김주변님 위상의 연인들에서 공장 대중가의 보호와 반전이 귀한 공가와 지배하므로 한국연예실 총연합회 연주협회에서 본 상을 수여합니다. 2011.19 사당법인 한국연예실 총연합회 연주협회 회장 이기왕남 다음에는 우리 4월 5월 총연합회 석현 이사장님 이사장상 그리고 이종 회장상 내 두개를 이사장님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사장상입니다. 연주협회 서부지회장입니다. 김성원씨 나오십시오. 김성원씨. 김성원씨 나오십시오. 김성원 빨리. 진행 보느냐고. 네. 빨리 나오세요. 이사장상 성명 김성원님 위상은 연주인에서 공사 및 대중가의 보호와 발전이 귀한 공로가 지배하므로 사당법인 한국연예실 총연합회에서 본 상을 수여합니다. 이사장상 성명 김성원입니다. 이사장상 성명 김성원입니다. 이사장님 한 번만 더. 예정상입니다. 예정상입니다. 예술학단장 장영태님 앞으로 나오세요. 장영태씨 예총상성명 장영태님 내용은 앞서 왔습니다. 예총회의장 예총상명 장영태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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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태님은 앞서 왔습니다. 래ها우 네 이명란 회장님 다시 한번 우리 감사패를 드려야 되죠 네 감사장 물씬 양면으로 많은 연주들이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 미성학교 대표 우리 김동근 대표님 네 모시겠습니다 감사장 선묘 김동근님 기하는 연주연의 후원 회장으로서 국내의 여권이 열악할 수 있는 분 우리 연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노력해 주신 고마움에 연주인 가족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3년 10월 29일 사안범위 한국연예술 총연합회 연주협회 연주협회 회장 이명란 연주협회의 연주협회 고밀몽빈님 고밀몽 바닷을 Coordinating 수상자들은 케이스가 여기 있습니다.